미국인들은 거대한 차를 좋아합니다. 미국에 가보면 거대한 SUV와 픽업트럭들이 도로 위와 주차장에 빼곡하거든요. 그래서 세단을 운전하면 앞이 안 보이긴 마련이죠. 실제로 1981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드 F-150입니다. 이것도 픽업트럭이죠. 최근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탑5 안에 3대도 픽업트럭이었고요. 진짜 신기한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픽업트럭을 좋아하는 거는 미국인들 뿐이니까요. 나중에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트럭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만들었을 정도죠.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만든 게 그만큼 미국에서 트럭의 입지가 탄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세단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픽업트럭과 SUV를 포함한 경트럭의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픽업트럭을 좋아할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단 하나의 제도로 인해 벌어집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미국의 픽업트럭 사랑입니다. 보통 픽업트럭 하면 짐칸 덮개가 없는 소형 트럭을 말합니다. 포토도 미국에선 픽업트럭이죠. 이 픽업트럭의 시초는 세계 최초의 국민차였던 포드 모델티의 개조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델티의 뒤쪽에 짐칸을 덧붙인 거였죠. 아무래도 농촌에선 운송을 많이 하니까 픽업트럭이 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픽업트럭을 보면 원래 농가에서 쓰이던 차량이었던 특징이 보입니다. 우선 도로 포장이 잘 된 대도시와 달리 시골과 농촌, 소도시들은 도로망이 나빴고 특히 미국에는 험한 선이 많았다 보니 험지 주행 능력이 필수였죠. 이 덕분에 차고가 높아졌고 사륜구동으로 제작되어서 험지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짐칸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 혹은 상품들을 채울 수 있게 한 거고요. 이렇게 1950년대만 하더라도 픽업트럭은 미국 농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 도시에서는 세단 계열의 자동차가 대세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70년대에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오일 쇼크였죠. 오펙의 석유 금수 조치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정부는 에너지 수위를 줄이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야가 자동차였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을 향한 규제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규제형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생산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조정이었어요. 정해진 기준치 이상으로 평균 연비를 유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를 만들 거라면 최대한 기름을 덜 먹게 만들려 한 거였죠. 그런데 이 기업 평균 연비는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받은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차과 경트럭으로 나눴는데 경트럭은 엄청 관대한 연비 기준을 적용했죠. 예를 들어 80년에 승용차의 기준은 리터당 10.14km였지만 경트럭은 리터당 7.39km에 불과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1980년에는 연비가 나쁜 차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경트럭은 여기서 예외였죠. 남들 다 벌받고 있는데 혼자서만 입범을 독차장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트럭은 농사나 작업용 차량, 즉 특수목적 차량이라 이거였죠. 거기다 비포장 노루를 달려야 하고 차량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관대하게 잡은 거였어요. 또한 70년대를 기준으로 전체 차량 중에서 승용차가 80%, 경트럭은 20%였으니까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일 쇼크가 진정되고 유가가 하락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연비 개선을 위해서 추가 설비와 연구비가 들어간 승용차와 달리 경트럭은 추가 비용이 없어서 수익성이 더 높아진 거죠. 게다가 기름값도 다시 싸져서 연비 좋은 승용차의 매력도도 낮아졌고요.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승용차보다 픽업트럭을 비롯한 경트럭을 더 많이 팔아야 할 이유가 커집니다. 이때부터는 아예 어떻게 하면 픽업트럭을 픽업트럭 같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하죠. 규제가 느슨한 경트럭을 승용차처럼 타게 만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까진 작업용으로 쓰이던 경트럭들이 승용차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SUV도 이때를 기점으로 승용차화가 진행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픽업트럭의 대표 모델인 포드 F-150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짐칸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실제로 F-150 1세대는 운전실이 36%, 짐칸이 64%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픽업트럭을 자꾸 승용차처럼 쓰니까 나중엔 짐칸보다 운전실이 더 중요해져서 2021년에 나온 F-150은 운전실이 63%, 짐칸이 37%로 비중이 완전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픽업트럭의 변화에 맞춰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광고의 성격도 바꿨어요. 험난한 자연 환경에서 거침없이 달리는 픽업트럭과 거기에 탄 운전자가 레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노출시킨 거죠. 즉,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려면 답답한 승용차가 아니라 크고 강하고 멋진 픽업트럭을 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많은 소비자들은 짐을 싣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사게 되었죠. 사실 이 점이 픽업트럭의 인기가 가진 아이러니입니다.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픽업트럭의 요소 중에는 험지 주행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유로 픽업트럭을 사는 사람들에겐 딱히 필요가 없죠. 픽업트럭의 이미지를 소비하고픈 소비자들은 대부분 비포장도로나 험한 자연이 아닌 도심 속의 포장도로를 운전하는 게 전부일 테니까요. 이렇게 픽업트럭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픽업트럭의 크기도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픽업트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튼튼함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운전자를 보호해줄 기능성 차량으로 받아들인 거죠.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방탄으로 제작된 것처럼요. 그런데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반대로 외부에는 위협적이라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일반 승용차보다 크고 튼튼해서 오히려 승용차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껴버리죠. 결국 픽업트럭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더 큰 픽업트럭을 찾게 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픽업트럭뿐만 아니라 SUV의 대형화가 진행된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요. 결국 이 자동차 관련 제도와 미국인들의 경트럭에 대한 열광은 연비도 좋고 배기가스도 적은 승용차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연비도 나쁘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많은 경트럭만 늘린 결과를 나왔죠. 심지어 트럭들이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효과까지 불렀고요. 미국에서 픽업트럭의 인기는 상당히 독특한 문화지만 이런 특수성은 제도와 규제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미국의 지리적 특성상 픽업트럭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무리 픽업트럭을 포함한 경트럭들이 승용차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로 사용하는 곳은 그 기능성들이 필요한 곳들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모든 차량들 중에서 픽업트럭의 비중은 약 18% 정도입니다. 주별로 보면 와이오밍, 몬테나, 노스 다코타주가 30% 이상 픽업트럭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 세주는 공통적으로 비포장도로가 많고 지형이 험한데다가 겨울이 혹독하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반대로 뉴저지, 코네티컵, 메릴랜드는 픽업트럭 비율이 낮은데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교통체증이 심한데다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픽업트럭의 승용차화가 현재 트렌드이지만 여전히 그 기능성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픽업트럭은 곧 그 무엇보다도 미국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아마 시대가 흐르더라도 픽업트럭만큼은 미국에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